자, 갑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다 알아야 될 단어들이에요.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자, 갑니다. 일단은 공통된 말이 있죠? pair, pair, pair 이렇게. 자, 들어갑니다. 이거 콩글리시로 먼저 외울 거야. 뭐냐면 얘가 발음해봐.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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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th. 뭔가 죽음 같죠?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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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발음을 death, 죽음. 콩글리시야. 그 다음에 이걸 발음해요. pair, pair. pair, 콩글리시. 그러면 죽음과 pair가 있는 곳. 어떻습니까? 시작. 절망, 절망. 이게 절망이라든지. 또는 동사의 뜻. 됐습니까? 절망하다. 절망하다. 보통 명사로 많이 씁니다. 이번 수능에서 death, pair, over가 뭐뭐에 대해서 절망하다.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봐봐. impair은 뭐냐면 잘 봐. 야, pair로 만들어. 콩글리시 계속 이용할 거야. pair로 만들어. 강조라라고 생각해. 콩글리시. 손상시키다. 야, 저 땅을 손상시키다. pair로 만들어. 손상시키다. 이렇게. 그럼 손상된 집을 repair. 이제 손상된 집을 뭐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수리 수선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됐습니까? pair로 만들어. pair 간 된 집을 반대로 해봐. 그럼 뭐야? 수리 수선하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요. 선생님, 단어 수업 들은 애들은 모든 접수는 반대나 강. 이거 지금 콩글리시로 외우킨 거야. 콩글리시. 옆으로 갑니다.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death, pair. death. 죽음과 pair가 가득한 곳. 절망, 절망. 절망하다. 야, 다 pair로 만들어. impair. 손상시키다. 그 손상된 집을 repair. 수리 수선하다. repair. 확인해 보시고요. 좋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 fine이라는 단어를 먼저 외워야 되겠네. 접도 빠지면. 자, fine이라는 영어 단어가 벌금이라는 뜻이 있죠. 벌금. 벌금. 근데 무슨 뜻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좋은이라는 뜻이 있죠. 자, 콩글리시입니다. 야, 여기 주차하지 말라고 벌금을 여러 장 붙여. 주차하지 말라고 인마. 여기 메가 앞에 주차하지 마. 주차를 제한하다. 주차를 제한하다. 됐습니까? refine은 영어로 뭐냐면 어? 얘는, 잘 봐. 정의하다. 근데 이 보시면 잘 봐. 제한은 이거죠. 여기까지야. 정의는 뭐죠? 어? 이게 사랑이야. 똑같은 배경이. 어떤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다, 정의하다. 자, 그러면 이제 combine. 어떤 상태를 여기까지야. 그럼 제한하다. 야, 사랑은 여기까지야 뜻이 뭐야? 정의하다. 이건 정의하다. 그 다음에 이 fine은 좋은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뭐라고 한다? 시작, 좋은. 이것도 콩글리시라고 해서. 어머, 이거 더러워. 좋게 좀 하자. fine, fine, be fine. fine, fine, be fine. 딱 한번 시작. 정제하다. 정제하다, 이렇게. 근데 이런 단어를 외울 때 이런 것도 아, 다 지읏이 들어가는구나. 다 지읏이 들어가네. 이것도 되게 좋아요.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제한하다라는 가장 쉬운 단어가 뭐야? limit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알고 있죠? limit. 곡선을 제한하는 게 아, 직선을 제한하는 게 곡선이죠. curve. 그 다음에 C자 살려줘. confine. 리드미컬하게. 리미컬프 confine, 리미컬프 confine, 리미컬프 confine. 하나, 둘, 셋, 넷. 리미컬프 confine, 리미컬프. 여러분이 confine만 해. 시작. 리미컬프 confine, 리미컬프, 리미컬프 confine. 시작. 리미컬프 confine, 리미컬프 confine, 리미컬프 confine. 뜻이 뭐해? 시작. 제한하다. define은 뭐라고 한다? 정의하다. refine은, 어, 나빠. fine, fine, refine. 뜻이 뭐해? 시작. 정제하다. 깨끗하게 하는 거.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자, 1분 뒤에 반복 한번 하겠습니다. 갑니다. 반복. 자, 갑니다. death, 죽음과 폐허가 가득한 거. despair, 절망, 절망, 절망. impair, 폐허로 만들어. 손상시키다. 그 손상, repair, 술이 수선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fine, 좋은과 벌금이라는 뜻이에요. confine, 여러 장 벌금 딱딱 다 주차하지 마. 주차를 제한하다. limit of confine, limit of confine, limit of confine. 그 다음에 define하고 refine. define은 정의하다. define은 뭐라고 써요? refine은 뭐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체하다. 됐습니까? 좋았덩.